심바야 목욕하자 심바 어디갔냐 심바 목욕하자 신발 신발 이리와 이리와봐 발부터 아 시원해 아 시원하고 좋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라 아 시원해 아 시원해 괜찮아 오늘 따뜻해서 얼른 말려줄게 아 기다려봐 아 시원해라 아 시원해라 아 시원해라 아 근데 좀 춥겠다 미안해 아 너무 더러워서 깨질 수가 없어 응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좀 가만 있어 금방 할게 금방 할게 금방 할게 가만 있어 왜 더럽게 묻히고 당겨 막 해볼게 가고싶어 아 가만있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개가 하얗게 된다 아이고 시원하겠다 샷 summer 브라이트 ẫu 덕 Eagles 왔다 고춧가루 여기 새수배야가 어딨지? 잘하네! 정말 때가 꼬질꼬질하다 한 번으로 돼지도 않겠다 한 번으로 돼지도 않겠다 한 번으로 돼지도 않겠다 죽지도 않겠어 한 번에 잠시 기다려 한 번에 잠시 기다려 한 번에 잠시 기다려 아아 알았어 알았어 끝나고 간식 줄게 끝나고 간식 줄게 조금만 참아 아이 이뻐라 오늘 마루도 목욕한대 너도 같이 하자고 응 야와봐 맛있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 다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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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둘만 하면 돼 잠깐만 됐어 금방 해봐 금방 했어 아 잘한다 야 너 원래 이런 색깔이었어 아이고 그게 어때 위로 위로 살았구나 우리 신바가 하얀 색깔이었는데 아이고 허리야 내가 산지 딱 먹어야 돼 그만 정말 뿌얗지마 말려 쉽게 따뜻하게 말려 수 있구나 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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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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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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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만, 이쪽만, 이쪽만 이쪽만, 이쪽만 이쪽만 뭐라고 이쪽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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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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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늘어 너도 야 너 정말 깨끗하다 이제 야 진짜 진짜 이불이 틀려진다 이불이 틀려져 어 저기 가봐 어 손님 저로 가세요 저 진상같은게 맨날 이렇게 맨날 술 먹고 와갖구나 아 심바야 사람이 틀려 개가 틀려져 버리고 야 저 한번 보세요 야 얼마나 깨끗한가 심바 한번 이리와봐 심바 한번 이리와봐 밑에 좀 더 닦아줄까 배를 배 좀 닦아줄게 배 좀 닦아줄게 배 좀 닦아줄게 아 저리 가봐 배 좀 닦아줄게 야 진짜 이 집 자식이 정말 잘생겼다 야 진짜 잘생겼다 자 자 자 자 보세요 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원래 심바가 저런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가슴이 좀 들떡였나 자 심바 자 자 전에는 저런 색깔 이었습니다 저런 저런 색깔 이었어요 첫매는 첫매는 그러다가 요런 색깔로 바뀌었어요 어때요 마술이죠 이야 서라도 씻기면 요렇게 될텐데 음 자 이거 이거 심바 심바 여기봐봐 아이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경시져 이야 이었 신발 에이 재밌어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아 제 옷 버릴까봐 지금 방진복을 입었는데 덥네 조금 더 비켜줄까 우리 짓바를 보라야 너도 한번 할까 보라 너도 한번 할까 어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어 선생님 여기 갈깃털 갈깃털이 포인트에요 요거 항상 요거 자르지 말라 그래 어디가서도 또 한쪽으로 갈깃털 그리고 보자 아 저기 가봐 청정아 아오 진상 또 왔어 저리 가봐 아 진상 진상 저리가 술 좀 먹지 말고 다녀 아 너무 좋아 아 여기 아 여기 한질 없구나 응 여기 한질 없어 사 Regent 아 저기 뭔가 있나 하 o 아 여기 한질 없구나 아 그 시원하 신발 잘했어요 신발 잘했는데 간식 줘야지 차별님 신발 잘했는데 뭘 줄까... 자 우리 다 같이 잘했는데 하나씩 먹을까...? 삐-!삐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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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보라? 삐-삐-삐-삐삐-삐삐-삐삐삐삐삐ía 뭐야?? 피디손이다 이거 뭐냐 보라야 яться Minh 삐-삐-삐삐-삐삐삐삐 잘못 뜯었네 가위가 어디 있지? 안쪽 안쪽 오늘 신바 목을 갈아서 신바 붙어줄게 신바 얼른 먹어 천둥이 안 돼 이거다 넣어 아니야 서라 큰거 서라 큰거 이리와 오라 앉아 오라 앉아 신바 하나 더 먹어 자 날이 따뜻해서 목욕 시켰어요 처음엔 좀 떨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벌써 다 먹었어요 얘가 두개 먹었는데 아주 깨끗하죠 원래 이런 색깔이었어요 우리 개가 이런 색깔이었어요 원래 우리 개가 저런 색깔이었는데 이런 색깔로 이런 색깔로 돌아다니다가 목욕하니까 저런 색깔이 됐습니다 아 마술 마술도 아니고 참 재밌습니다 아 밥 먹고 이제 소화시킬게 한번 목욕시켰는데 다음에 따뜻한 날은 설아를 한번 시킬게요 오늘 두 마리는 너무 벅차요 바빠요 저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킴서방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미용 아 목욕 대행 서비스 그리고 마사지 안마 예 여기까지 그리고 약 아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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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목대 요 요 요 요 요 진상 손님은 아 월 회원권 끊고 거의 1년을 다니는 진상 손님이에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 김서방 이었습니다